엄마 아빠 안녕 나 정승범이야 잘 지내지? 필리핀으로 온 계기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보네 여기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살만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적응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안된 것 같기도 해 이러다 우리 부모님 오늘도 까맣게 생겼어 필리핀 날씨 변화가 너무 심해서 적응하기 힘들어 그리고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너무 습해서 그리고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도 한국처럼 먹을 것도 많은 것 같아 마트를 가도 맛있어 보이는 게 많고 지난라도 맛있어 보이는 게 많아 많이 먹고 싶기도 하고 살고 찌우고 싶기도 하고 한국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줘 알겠지? 그리고 컴퓨터도 좀 고쳐놔줬으면 좋겠어 내 소원이야 난 필리핀 생활 알카게 보내고 한국 갈게 그럼 나중에 한국에서 보자